잉야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비시티 2일차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좀비시티 우리가 더 좋은 아이템을 구해서 생존해보자고 우리 총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좀비 뚫고 지나가자 우와 얘 뭐야 창백한 좀비 너무 칭그럽게 생겼어 그니까 뭐야 더 튀어오는 애부터 붉은 남 오 징그러워 군인 좀비다 군인 좀비 잡으면 아까 뭐 나오던데 템 어 템 나왔어 이문의 주사기랑 탄알 야 뒤에 뒤에 탄알 먹자 탄알 탄알도 챙기고요 어 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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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목말라네 잘됐다 환타 좀 먹겠습니다 목 좀 채우고 무기 좀비 그리고 뭐야 광신도 좀비 뭐야 어 뭐야 광신도 좀비 교회를 믿으시나봐 오 잠깐만 군인 좀비다 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이제 무기가 없어 내가 지켜줄게 아무래도 나 이 집 좀 털고 갈게 얘들아 따라와 무기 좀 얻어서 가야될 것 같아 여기 여기는 뭐지 아파트인가 여기가 문인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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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보자 올라가서 잠깐 내가 문 열 수 있어 문 열고 어 안성탕면이다 안성탕면 먹을 사람 저 열 잠깐만 올라가서 좀 챔눈 털어볼게 위에 가서도 어 옥상이네 여기는 미문의 남자 이 사람도 생존자구만 아 나 무기를 이제 구해야되는데 어 야 리아야 도와줘 1층이야 갈게 좀비가 쫓아오고 있어 난 못된 녀석 여기는 이미 누가 털어갔는데 미호야 무기 좀 구했어 어 뭐야 창백한 좀비 야 뒤에 좀비 어 얘들아 여기 군대가 있어 군대 한번 들려가보자 그래 여기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들어가볼까 여기 창고다 어 여기 먹을게 물이 있다 물 물도 좀 마시고 오 의문의 주사기다 얘들아 응 나 곧 죽어 왜왜 주사기가 없어? 응 야 줄게 일로와 음 주사기 주사기 내가 나한테 받아 나한테 여기 얘들아 저쪽 안에 여기 군대니까 총이 있을 거야 총 좀 챙겨갈까? 어 여기 로켓이 있습니다? 와 로켓 대박 충격을 갈 씨 폭발이라고 써있다 리알 리알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 이 로켓에다가 총알 쏘면은 터지나봐 쏴? 아니 이따가 물음표 물음표에다 써보자 어때? 그래 응 챙겨가 이거 챙겨가 분대라서 확실히 무기가 많네 얘들아 여기 딱 봐도 주사기가 엄청 많아 보이는 곳인데 어 야 저기 어 진짜다 오 주사기 있어 주사기 짱 많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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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착권 탄할도 있고요 오 여기 주사기 짱 많아 얘들아 진짜 챙겨야겠다 주사기 하나 챙겨야겠다 여기 진짜 많다 여기 그리고 총알도 있어 스나이퍼 탄할 얘들아 여기 전투신량 있다 밥 먹자 와 전투신량은 좀 많이 차는 거 같아 필요 없는 건 다 먹어야겠어 주사기 좀 챙기고 여기 군대에 막사가 있다 얘들아 자 들어가보자 그냥 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? 못 들어가네? 진짜? 막혀있어 아 여긴 군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거기 창고야? 문 열려있어? 어 여긴 들어갈 수 있다 뭐야? 어 여기 소총 있어 스나이퍼 와 잠깐만 잠깐만 불 좀 켜볼게 우와 야 스나이퍼도 있고요 와 2층이 엄청 많아 총알 얘들아 1층에 이리 와봐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소름 소름 이리 와봐 무기 창고 무기 창고 얘들아 무기 창고가 있어 착권 로켓 SMG 야 여기서 챙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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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스나이퍼 가져가야겠지 난 로켓도 있어 로켓 로켓 런처가 있어 와 뭐야 이런 권총 같은 거 버려 버려 로켓 막 챙겨 그냥 야 여기 진짜 군대가 짱이다 역시 이거 만약에 너네들도 실제로 좀비 사태 터지면 군대로 가 어르츽 군대로 가서 생존할 수 있네 이거 군대가 짱입니다 역시 자 여러분들 저희가 군대를 털어서 로켓 스나이퍼 많이 어 저기 있다 한번 쏴볼까? 스나이퍼 한번 쏴볼게요 어? 데미지 60? 오 오케이 주택가 가서 이번에는 파밍을 해보자고 어 저기 근데 빨간 색깔 뭐야? 어디 어디? 그러네? 저기 한번 가볼까? 못 들어가는 공간 같이 생겼다 근데 아 저 교회가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가나 봐 신도 신도라는 직업이 있네 어? 신도라는 직업을 선택하니까 조개화 당했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근데? 와 뭐야? 와 뭐야? 유탄 상자가 이렇게 많아? 여기는 약간 싸이비 종교인가 봐 무서워 와 얘들아 신도 오니까 여기에 무기가 엄청 많은데? 나와 봐 신도가 짱이네 아니 뭐 싸이비 종교에 무기가 많아 뭐야? 이문의 주사기 총알 구급상자까지 와 여기 기본템이 좋네 하지만 싸이비 종교라는 거 위험한 곳이라는 거 위험한 곳이라는 거 아 나 죽었어 나 좀비 됐어 여맨아 응 너가 좀비가 됐었다고 했지? 응 밖에 여맨 좀비가 돌아다녀 봐봐 저 위에 네가 있어 어? 이거 뭐야 내가 좀비가 되었어 어 뭐야 야야야야 얘들아 너 내 템 좀 먹을게 오 전부 내꺼 내꺼 잠깐만 나 경찰서 좀 가서 무기 좀 챙겨야겠어 좋아 좋은 생각이야 경찰 곰봉하고 엄청 많은데? 오 광탄 조끼 오이 오? 리아 좀비 리아야야 리아야 왜 좀비가 됐어 이러지마 어 이러지마 오 네가 리아를 죽였어 야 찾았다 물음표 물음표 오늘 우리가 잡아야 돼 물음표 물음표야 저 물음표 물음표 군대로 끌고 와서 군대에서 무기 막 먹은 다음에 죽이자 어 마침 군대도 바로 옆이다 어어어 얘들아 이쪽으로 자 물음표 물음표를 죽이면 뭐가 나올까 너무 궁금한걸 오케이 저 물음표 물음표 오 여깄다 오 얘들아 피 좀 다는데 아닌가 아 저 좀 많이 남았다 나도 무기 좀 챙기고 올게 아 피가 안 나는거 같은데 여캐스로는 이 좀비의 정체 도대체 뭐야 와 진짜 안단다 얘 왜 안단아 하루종일 때리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밤이 됐는데 진짜 하루종일인데 야 그냥 포기할까 얘들아 흐흑 얘는 너무 강한거 같애 240발을 썼는데도 못잡고 있다고 어 나 물이 없어도 나 피 막 달아 지금 오 어쩜 좋아 물을 목말라 저거는 내가 봐도 못잡을거 같애 사람이 많으면 금방 잡을텐데 자 어쨌든 이 물음표 물음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음 죽질 않고 있어 체력이 너무 많고 아 너무 아프네 자 어쨌든 이 물음표 물음표를 잡진 못할 것 같아요 거의 군대 무기 총알을 다 썼지만 죽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좀비시티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총 3일째 까지 해봤는데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파빙을 해봤던거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그러면은 안녕히겠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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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adelph 뿅 뿅 춤뿅 쁠 goggles 뿅 urally 북ري포 펑 보컬 엑 뱉 이쮤 za 보컬 보라 공권을